성대모사 달인을 찾아라 스피인업 우주최강 까마귀 성대모사 대회 레퍼런스를 바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들어볼게요 웃기긴 하다 3번 연속으로 하셔야 돼요 다른 까마귀 레퍼런스입니다 이건 잔나비의 정원씨가 한건데 7027님입니다 노원구 까마귀님 노과님 안녕하세요 노원구 까마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원구 까마귀 몇년동안 까마귀 하셨죠?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30년째 좋습니다 올해 30이시구요 노원구 까마귀 출발합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조금 올라오네요 올라와요 5615님 강서구 까마귀입니다 제가 강서구에서 자라고 학교 다녔기 때문에 강서구에 또 많은 사랑이 있는데 강서구 까마귀님 전현길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서구 까마귀 갑니다 출발합니다 혁 좋아요 이거 일단 킵 좋습니다 느낌 나쁘지 않아요 다시 한번이요 몽나겠다 몽나 알았어요 알았어요 됐어요 어 저희가 당부장 표시 별표 해낼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다음 분 갑니다. 5224님 노사연입니다. 노사연 사연이 누나? 여보세요? 안녕하소 누구세요? 노사연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사연이 누나 어깨속에 만났어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일단 노사연 땡이에요. 까마귀 가겠습니다. 노사연 까마귀 갑니다. 출발하세요. 뭐야 이게 죄송합니다. 악을 쓰는 게 내가 진짜 까마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악을 쓰는 게 까마귀가 아닙니다. 8517님 연결합니다. 우주 최강 까마귀의 소리 신청 동화구현 선생님인데 동화구현 선생님 까마귀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화구현 선생님이세요? 네. 몇 년 까마귀 하셨어요? 몇 년 동안? 네 20년 까마귀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까마귀는 뭐야 까마귀는 자 좋습니다. 일단 킵해놓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번에는 3584님이신데요. 바이브레이션 까마귀 신청하셨습니다. 바이브레이션 까마귀 박가 전화 연결된다 모르겠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지금 바이브레이션 까마귀 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높낮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좋아 좋아. 느낌 좋아. 자 마지막 기대줄 걸어봅니다. 첫 번째는 그냥 기본적인 까마귀입니다. 아 기본 까마귀 들어볼게요. 진짜? 자 바이브레이션 까마귀요? 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앞에 거 좋았어요. 앞에 거. 앞에 거 좋았어요. 기본 까마귀 좋아서 일단 킵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두 분을 그나마 비슷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1번과 2번 그 중에서 잘한 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 자 첫 번째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자 준비되셨죠? 까마귀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자 이번에는 동화구영 까마귀 8517님. 전화 연결됐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 까마귀 들어봅니다. 두 번째 분 까마귀 큐. 자 자 1번 까마귀. 강성구 까마귀. 다시 한 번요. 자 2번 까마귀. 2번 까마귀. 2번 까마귀. 2번 까마귀요. 여러분들의 그만해요. 동시에. 같이. 동시에. 큐. 자 여러분들의 선택. 1번이냐 2번이냐. 자 여러분들 샷8910. 장문 100원 단문을 집어. 공감. 마이키는 무료로. 여러분. 그만해. 1번 2번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강의 우주 최강 까마귀는요. 자 8517. 동화구영 까마귀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 드리고요. 자 8517님.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앵콜 까마귀 듣겠습니다. 죄송한데 원숭이 아니에요 원숭이? 우리 몸이 많이 갔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앵콜로 마지막으로 까마귀 소리 듣고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